야 슈퍼! 너 뭘 찾냐? 내 그놈 기집에 잡히기만 해봐. 아주 머리를 확 깎아볼 거야 내가. 자꾸 그러지 마 오빠.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다툼 된다? 기다려 봐봐. 내가 금방 한 바퀴 돌아보고. 언니 안 해도 가자. 채원은 저쪽 반대쪽으로 돌아? 야 넌 들어가. 경복! 의뢰! 의뢰! 배고파. 야! 족발 한 번 쏴라! 쏴라! 얼른 자진 납부하지. 어딨니 캐시? 없는데요 캐시. 없는데 씨? 야. 뭐야 저거? 저건 뭐냐? 아줌마. 짱끼 안 시켰으니까 그냥 가세요. 아줌마 타임 완전 쩐다. 지금 내 시스터 뭐하는 거야 그루브레 시스타야? 뭐야 이것들? 쪽수마초인걸? 누가 효린이야? 내가 효린이다. 으흐. 생긴같들 하고 나도 가지가 produ 모였다 아주. 가지가지? 이런 개 싸가지가 야? 나 오늘 말리지 마라 어? 이제 나 오늘 얼음 때린다. 너네 맞은 여상이야? 맞지 맞은 여상. 현 창 선생 보고. 어.. 아주 이것저것 다 찾아 걸쳐놔서 언니가 못 알아봤다. 야 아줌마! 어? 하고 눈치도 없이 낄 때 끼셔야지. 야! 한 방에 끝내자. 뭐 하는 거야? 저 오늘 아영이 구하고 여기서 죽으려고. 눈물 나서 못 싸우겠다. 그래 남자친구라고 진짜 귀엽다. 귀엽다. 누나가 이 빨줄게. 먹어. 야아! 야아! 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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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형 거품으로써? 당신한테면 혈다리를 눌러? 이런 육개당 사발면이! 고마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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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어! 꺼어! 으아! 으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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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조그만게 손을 써본 외부 측관이냐? 아유... 아, 아파! 아, 아파! 리드 사진 다 찍고 있어! 한 번만 더 이런 일 발생하면 집으로 찾아간다, 알았어? 네... 더 크게 말하네? 네! 어? 아, 인형아... 누구 한 대 떼고 싶은데 없어? 아니, 한 번만 골라봐, 어? 좀 팔려, 진짜! 아영아! 아영아! 사랑해! 아래! 아영아!